순록홈즈의 마지막 인사 중에서 소포상자 회상록에 실렸던 입원 환자와 도입 부분이 같아졌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작품을 감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친구 셜록홈즈의 놀라운 추리력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를 선택하면서 나는 가능한 한 그의 재능을 공정하게 보여주면서도 선정적이지 않은 것들을 고르려 노력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정적인 것과 범죄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건을 기록할 때 선정적인 부분을 생략하고 이야기를 써야 할지 변형해서 써야 할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서로는 이 정도로 하고 아주 특이하고 끔찍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타는 듯이 뜨거운 8월의 어느 날이었다 베이커가 거리는 5분과도 같았고 길 건너편 노란 벽돌집 위에 내리쬐는 햇빛이 반사돼서 눈이 아플 지경이었다 이 벽돌집이 겨울 안개 사이로 그렇게나 음침해 보이던 그 집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우리의 창문 블라인드는 반쯤 내려와 있었고 홈즈는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 아침에 배달된 편지를 읽고 또 읽고 있었다 나는 인도에서의 복무 기간 동안 추위보다 더위에 더 단련이 되어 있던 터라 32도 정도의 기온은 견딜만 했다 하지만 조간신문에 재미있는 기사도 없고 의회도 문을 닫았으며 휴가를 떠난 사람들로 도시는 텅 빈 것 같았다 나는 뉴포레스트의 숲이나 사우시스 해변으로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다 하지만 은행 계좌 잔고가 바닥이라 휴가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고 게다가 내 친구 셜록은 산도 바다도 아예 관심이 없었다 그는 500만명이 사는 이 도시 한복판에서 온갖 해결되지 않은 범죄에 대한 사건 이야기를 듣거나 직접 사건 조사를 하는 것을 즐겼다 그의 많은 재능 가운데 자연을 즐기는 재능은 없었고 다만 유일한 기분 전환이라곤 시골에 있는 악당들을 뒤쫓을 때 뿐이었다 홈즈가 편지에 너무 열중하고 있어 나는 신문을 옆에 내려놓고 의자의 기대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런데 갑자기 홈즈의 목소리가 내 생각의 흐름을 끊어놓았다 자네가 옳아 왓슨 분쟁을 해결하는데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지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야 홈즈가 내 마음속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 의자에서 일어나 홈즈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알았나 홈즈? 도저히 상상조차 안 되는걸? 내가 당황하자 홈즈가 낄낄거렸다 기억하나? 얼마 전 자네가 에드거 앨런프의 단편에서 주인공의 친구의 생각을 추리로 알아맞히는 부분을 읽었을 때 자네는 그저 작가의 단순한 상상력일 거라고 했지 종종 나도 그런 일을 하는 습관이 있다고 하니 자네가 못 믿어오 했지 않나 아니 난 그런 적 없는데 아 그렇지 자네가 말로 하진 않았지 하지만 자네 눈썹은 분명 그렇게 말했네 그래서 자네가 신문을 내던지고 생각에 잠기는 걸 봤을 때 자네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네 하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읽어준 이야기에서 그 주인공은 남자의 행동을 관찰해서 결론을 이끌어냈어 내 기억에 맞다면 그 남자는 비틀거리다가 돌무더기에 걸려 넘어졌고 하늘에 별을 올려다보는 행동을 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난 조용히 의자에 앉아만 있었는데 내가 자네에게 어떤 단서를 줄 수 있었겠나 자네는 자신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것 같군 인간의 얼굴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자네 표정은 아주 정직하거든 내 얼굴 표정을 보고 생각을 읽었다고? 자네의 표정과 눈 자네는 지금 그 생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기억하지 못할 걸세 어 기억 안 나네 그럼 내가 설명을 해주지 먼저 자네 행동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보고 있던 신문을 내던지고 나서야 30초 동안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 그리고 나서 새로 걸어둔 고든 장군 사진 액자에 시선을 고정했는데 표정이 바뀌는 걸 보고 생각이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었지 하지만 그 표정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어 자네의 시선은 책더미 위에 올려진 헨리워드 비처의 초상화로 옮겨지더니 바로 벽을 올려다봤는데 초상화를 액자에 넣어 벽에 걸면 고든 장군 사진과도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오 귀신같이 맞히는데 여기까지는 어려울 게 없네 이제 자네의 생각은 비처에게로 돌아갔고 그의 생김새를 연구라도 하는 듯이 유심히 바라보더군 그리고 나서 눈을 희미하게 뜨고 사진을 계속해서 응시하더니 다시 생각에 빠졌어 아마도 비처가 겪은 일들을 회상했을 테지 남북전쟁 당시 그가 맡은 임무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야 왜냐하면 영국 국민들에게 비처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 자네가 붕괴했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자네가 당시에 크게 흥분을 했었으니 비처를 생각하면 무조건 그 일을 떠올릴 게 분명했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초상화에서 시선이 멀어지는 걸 봤을 때 이제는 남북전쟁에서 생각이 옮겨갔나 했는데 자네는 입술을 꾹 다물고 눈을 반짝이면서 두 주먹을 꽉 움켜쥐는 걸 보고 남북군 양쪽 모두 용맹하게 싸웠다는 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군 하지만 자네의 얼굴은 곧 슬퍼졌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걸 보고 전쟁의 슬픔과 공포 덧없이 죽어간 생명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지 그러면서 오래된 자네 손에 있는 상처에 손을 가져다 댔고 입술에는 씁쓸한 미소를 짓더군 국제적인 분쟁을 전쟁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짓인지 한탄하고 있었던 거야 그때 자네 생각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내 생각을 말한 걸세 오, 굉장해 설명을 들었는데도 정말 놀라운데? 왓슨, 뭘 이 정도 가지고 자네가 내 말을 못 믿어오 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을 걸세 그건 그렇고 다른 사람 생각을 읽어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네 신문에서 클로이던 크로스가의 커싱턴 양에게 이상한 소포가 배달됐다는 기사를 읽어봤나? 아니, 못 봤는데? 신문을 설렁설렁 보는 모양이군 이리 줘보게 여기, 경제란 아래 크게 읽어주겠나? 나는 홈즈가 건네준 신문을 받아 그가 말한 기사를 읽었다 제목은 삼뜻한 소포였다 클로이든의 크로스가에 살고 있는 커싱턴 양은 특이하고 불쾌한 이상한 일을 겪었다 범죄와 관련된 것인지 짓궂은 장난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어제 오후 2시 우체부는 갈색 종이로 포장된 소포를 그녀에게 배달했다 소포 안에는 굵은 소금이 가득 들어 있었는데 소금을 쏟아내자 절단된 사람의 귀 두 개가 들어 있었고 커싱 양은 기절초풍했다 그 소포는 전나라쯤 벨파스트에서 발송됐으며 발신자 표시는 없었다 50살의 싱글인 커싱 양은 혼자서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고 아는 사람도 거의 없어서 우편물을 받는 것도 드문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팬지에서 살 때 젊은 의대생 3명에게 방을 세준 적이 있었는데 너무나 시끄럽고 불규칙한 생활 때문에 그들을 쫓아냈다고 한다 경찰은 이 학생들이 쫓겨난 것에 원한을 품고 해부실에서 시신의 귀를 잘라보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또 커싱 양은 이 학생 중 한 명이 아일랜드 북부 벨파스트 출신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 경찰의 가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사건은 런던에서 가장 뛰어난 형사로 손꼽히는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맡았으며 적극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다 데일리 크롤리크는 여기까지 해두고 이제 우리의 친구 레스트레이드가 오늘 아침에 보낸 편지를 읽어보겠네 내가 기사를 다 읽자 홈즈가 말했다 홈즈 씨가 매우 흥미로워할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벨파스트 우체국에 연락을 해봤으나 그날 접수된 소포가 워낙 많아 그 소포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소포는 반 파운드짜리 허니듀 담배 상자인데 수사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잠깐만이라도 시간을 내주신다면 기쁘겠습니다 나는 오늘 온종일 커식량 집에 있거나 경찰서에 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나 왓슨? 날이 덥기는 하지만 함께 글로이든으로 가지 않겠나 자네 범죄 기록에 실을 만한 사건인 것 같은데 아 그렇지 않아도 할 일이 없어서 심심했어 자 그럼 갈 준비를 하세 벨을 울려 구두를 가져오라고 하고 마차도 불러달라고 하게 나는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담배 상자를 가득 채워오겠네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소나기가 쏟아져서 그런지 클로이든에 도착하자 더위가 한풀 꺾여 있었다 홈즈가 미리 전보를 보낸 덕분에 레스트레이드가 역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커식량에 살고 있는 크로스가에 도착했다 그곳은 깨끗하고 단정한 2층 벽돌집이 늘어서 있는 아주 긴 거리였는데 앞치마를 두른 연인들이 군데군데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레스트레이드가 거리 중간쯤에서 멈춰 서서 문을 두드리자 작은 하인 소녀가 문을 열어주었다 안내를 받아 응접실로 들어가자 커식량이 앉아있었다 그녀는 크고 온화한 눈을 가진 평온한 얼굴이었으며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관자놀이까지 흘러내려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뜨개질하던 의자 덮개가 놓여있었고 옆에 스트로이자 위에는 비단실이 담긴 바구니가 놓여있었다 그 끔찍한 것들은 밖에 창고에 있어요 그것들을 전부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네요 레스트레이드가 들어서자 그녀가 말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커식량 제 친구 홈즈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대로 둔 것뿐입니다 꼭 제 앞에서 봐야 되나요? 아 홈즈씨가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해야 하니까요 전 이미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커식량 홈즈가 달래듯 말했다 이번 일로 얼마나 힘드셨을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그래요 저는 조용히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문에 이름도 나고 경찰이 찾아온 건 생전 처음 겪는 일이에요 다신 그것들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사님 그것들을 보고 싶다면 창고로 나가서 보세요 집 뒤로 이어진 좁은 정원에 작은 창고가 있었다 레스트레이드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 노란 소포와 갈색 포장지와 끈도 함께 들고 나왔다 길 구석에 벤치가 있었는데 우리는 거기에 앉아 레스트레이드가 가져온 물건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음 이 끈은 아주 흥미롭군요 홈즈가 불빛의 끈을 비춰보고 냄새를 맡으며 말했다 레스트레이드 이 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타르가 칠해져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타르를 칠한 녹끈이죠 그리고 거식량은 가위로 이 끈을 잘랐다고 했죠 역시나 양쪽에 잘려진 부분에 올이 풀려있군요 이건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매듭이 그대로 남아있고 아주 특이한 방식의 매듭이라는 겁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묶여있어요 저도 이미 그 정도는 기록해뒀습니다 레스트레이드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럼 끈은 이 정도로 살펴보고 이제 소폭 포장지를 살펴보죠 갈색 종이에서 음 커피 냄새가 납니다 왜요? 몰랐습니까 이건 분명히 커피 냄새입니다 주소를 쓴 글씨도 아주 엉망이군요 S, 컷신, 크로스가 클로이든은 끝이 넓은 펜으로 쓰여졌고 아마 J펜일 겁니다 잉크는 싸구려를 사용했군요 클로이든의 Y자를 처음엔 I로 썼다가 고쳤었고 어 이 글씨는 남자가 쓴 게 분명하고 그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이며 클로이든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주 좋아요 소포 상자는 노란색 반 파운드짜리 허니듀 담배 상자인데 왼쪽 모서리 하단에 두 개의 엄지 손가락을 제외하고는 흠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군요 상자 안에 들어있는 소금은 가죽을 보관하거나 상업용으로 쓰이는 거친 소금이고 그 안에는 아주 특이한 물건이 들어있군요 홈즈가 이렇게 말하면서 소금 속에서 두 개의 귀를 꺼내 무릎 위 판자에 올려놓고 자세히 살폈다 홈즈를 사이에 두고 레이스트레이드와 나는 허리를 굽혀 이 섬뜩한 물건과 홈즈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마침내 홈즈는 그것들을 다시 상자에 넣어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경감도 알고 있겠지만 이 두 개의 귀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니군요 홈즈가 말했다 에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의대생들의 장난이라면 해부실에서 다른 사람의 귀를 보내는 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확실해요? 장난일 리 없습니다 해부실에 있는 시신들은 방부제를 주입하지만 이 귀에는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잘린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주 무딘 칼로 잘라냈는데 의대생이라면 그런 칼을 쓰지 않았겠죠 그리고 의료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방부제로 거친 소금이 아니라 정제된 알콜을 사용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우리는 심각한 범죄를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홈즈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굳어진 표정을 보니 섬뜩한 전율이 느껴졌다 이 잔인한 소포는 그저 예고일 뿐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레스트레이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물론 장난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지만 범죄가 아니라는 더 강력한 이유가 있어요 커슝양은 지난 20년 동안 펜지와 이곳에서 조용히 살아오면서 단 하루도 집을 비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범인이 범죄의 증거를 그녀에게 보낼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녀가 완벽하게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 몰라도 그녀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홈즈가 말했다 나는 내 추리가 옳다는 가정 하에 두 사람의 살인이 저질러졌다고 생각을 하고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중 하나는 여성의 귀로 보이는데 작고 모양이 섬세하게 생겼고 귀걸이를 했던 구멍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남자의 것인데 햇빛에 그을렸고 역시나 귀걸이를 했던 구멍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아마 죽었을 겁니다 만일 살아있었다면 귀가 잘린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겠죠 오늘은 금요일이니 소포는 목요일 아침에 보내졌을 겁니다 그러니 이 범죄가 일어난 건 수요일이나 화요일 혹은 그 이전에 일어났겠죠 만약 두 사람이 살해당했다면 거식량에게 이 증거를 보낸 사람은 살인범일 겁니다 소포를 보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범인인 거죠 그런데 왜 거식량에게 이 소포를 보냈을까 뭔가 강력한 이유가 있을 텐데 무슨 이유였을까 그녀에게 살해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거나 그녀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였을 테죠 그렇다면 거식량은 범인이 누군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녀가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닌 것 같습니다 알았다면 왜 경찰을 불렀겠습니까 범인을 보호하고 싶었다면 귀를 땅에 묻었거나 더 현명한 방법을 선택했겠죠 하지만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범인의 이름을 밝혔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밝혀내야 할 문제입니다 홈즈는 정원 울타리 넘어 위쪽을 멍하게 바라보며 높은 목소리로 빠르게 말하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집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다 거식량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아 그럼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저리 해야 될 일도 있고 이미 거식량에게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 절 만나려면 경찰서로 오세요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기차역으로 가는 길에 들르겠습니다 홈즈가 대답했다 잠시 후 나와 홈즈는 응접실로 다시 돌아갔다 거식량은 무표정한 얼굴로 여전히 의자 덮개를 짜고 있었다 그녀는 우리가 들어가자 덮개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순진하고 푸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선생님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 소포는 아마 제게 온 게 아닐 겁니다 런던 경찰서에서 나온 형사님에게 몇 번이나 말했지만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이 세상 누구에게도 원한을 품일 만한 짓을 하지 않았는데 누가 제게 이런 나쁜 장난을 쳤겠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홈즈가 그녀 옆에 앉으며 말했다 그럴 가능성은 없을 거라고 홈즈가 말을 멈추길래 힐끗 쳐다봤더니 놀랍게도 그녀의 옆모습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순간 홈즈의 얼굴에 놀라움과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왜 말을 하다 마는지 의아해서 홈즈를 쳐다보자 그는 평소와 같이 다시 침착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녀의 희끗희끗한 머리와 깔끔하게 손질된 모자 작은 금 귀걸이 평온한 표정을 살펴봤지만 홈즈가 흥분할 만한 것은 찾지 못했다 한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라면 지긋지긋해요 컷싱냥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여자 형제가 두 명 있죠 어떻게 알았죠? 방에 들어오자마자 벽난로 위에 세 명의 여성분이 함께 찍은 사진을 봤습니다 그 중 한 명은 컷싱냥이 분명했고 나머지 두 명도 컷싱냥과 무척 닮았더군요 그래서 자매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네, 맞아요 제 자매인 사라와 메리예요 아, 그리고 제 옆에는 리버풀에서 찍은 또 다른 사진이 있군요 동생분이 선언 제복을 입은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인데 아마 결혼하기 전에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어머, 관찰력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게 제 일이죠 네, 선생님 말이 맞아요 메리는 이 사진을 찍고 얼마 후에 브라우너 씨와 결혼을 했죠 결혼할 당시 그는 남아메리카 노선에서 근무를 했는데 동생을 너무 사랑해서 오래 떨어져 있을 수 없다면서 리버풀과 런던을 오가는 노선으로 바꿨어요 혹시 건터로우 아닙니까? 아니요, 메이데이 호라고 하던데 얼마 전 나를 만나러 여기 다녀갔는데 그때 들었어요 그땐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기 전이었죠 하지만 그 뒤로 배에서 내리기만 하면 술을 마셨어요 술을 조금만 마셔도 그 사람은 미치강이가 됐고 이후로 나쁜 일들만 벌어졌죠 그는 나와 연락을 끊었고 그 뒤에는 살아와 말다툼을 했어요 이제 메리의 편지도 끊겼으니 그들 부부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전 모르겠어요 커신 양의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던 이야기임이 분명했다 그러나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듯 처음엔 낯을 가렸지만 점점 많은 말을 꺼내놓았다 그녀는 우리에게 동생 남편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해줬고 예전에 하숙했던 의대생들의 나쁜 집과 그들의 이름, 근무하는 병원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홈즈는 때때로 질문도 하면서 그녀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었다 그런데 둘째 동생 사라도 혼자 사는데 왜 함께 살지 않으십니까? 아, 선생님은 그 아이의 성격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클로이든에 이사 온 것도 사라와 함께 살기 위해서였죠 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라와 함께 살았는데 나가버렸어요 동생을 흉보고 싶진 않지만 그 애는 참견하는 걸 좋아하고 까다로워서 아우, 비유 맞추기가 아주 어려워요 사라가 리버풀 동생 부부하고도 말다툼을 했다고 하셨죠 예, 맞아요. 한때는 사이가 좋았죠 사라는 그들 부부와 함께 살겠다면서 그곳으로 이사가기도 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동생 남편 짐 브라우너에게 온갖 욕설을 다 퍼붓고 있어요 사라가 여기에서 지냈던 6개월 동안 짐의 술버릇과 험단만 엄청 늘어났어요 짐은 사라가 지나치게 참견하자 잔소리를 했고 그게 사이가 틀어진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고맙습니다. 커싱냥 홈즈가 일어나 인사하며 말했다 동생 사라씨가 뉴스트레이트 월링턴에 산다고 하셨죠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커싱냥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일로 귀찮게 해드려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밖으로 나오자 홈즈가 지나가던 마찰을 불러세웠다 월링턴까지는 얼마나 됩니까? 홈즈가 물었다 1.6km 정도 될 겁니다, 선생님 좋아요 왓슨, 얼른 올라타게 샛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이 사건은 단순하지만 관련된 몇 가지 흥미로운 것들을 살펴봐야겠네 아, 가다가 전신국에 잠깐 마찰을 세워주게, 마부양반 홈즈는 짧은 전보를 보내고 다시 마차에 올라타 햇빛을 가리기 위해 모자를 코까지 푹 눌러쓴 채 몸을 기대앉았다 마차는 우리가 조금 전 나온 집과 크게 다르지 않은 집 앞에 멈춰섰다 홈즈는 잠시 기다리라고 말하고 현관문을 놓고 하려는데 문이 열리더니 검은 옷에 반짝이는 모자를 쓴 젊은 신사가 엄숙한 표정을 하고 계단 위에 나타났다 거싱냥이 안에 있습니까 거싱냥은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신사가 말했다 그녀는 어제부터 심각한 뇌염으로 고통 중에 있어요 그녀의 주치의로서 외부인과 만나는 걸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열흘 후에 다시 오세요 그렇게 말하고 그는 장갑을 끼고 문을 닫고는 거리로 내려갔다 음 안 된다면 할 수 없지 혐즈가 명쾌하게 말했다 아프다니 얘기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내가 말했다 그녀에게 기대하던 이야기가 있던 건 아니야 단지 얼굴을 보고 싶었을 뿐이지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모두 얻었으니 점심을 먹을 수 있는 호텔로 데려다 주겠나 마부 양반 그런 다음 경찰서로 가서 레스트레이드를 만나보자고 우리는 즐겁게 점심을 먹었고 식사 내내 홈즈는 바이올린 이야기를 했다 적어도 500 끼니 정도는 줘야 살 수 있는 스트라디바리우스를 토트넘 코트거리에 있는 유대인이 운영하는 전당부에서 55실링을 주고 샀다며 기분 좋아했다 그런 다음 파가니니로 화제를 받고 이야기하는 한 시간 동안 포도주 한 병을 마시며 앉아 있었는데 홈즈는 그 남자의 유명한 일화를 쉴 새 없이 이야기했다 정오가 지나고 햇빛이 조금 누그러질 때쯤 우리는 경찰서에 도착했고 레스트레이드가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홈즈 씨 당신에게 온 점 뭐예요?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하 답이 왔군 홈즈는 서둘러 봉투를 열어보더니 주머니에 구겨넣으며 말했다 잘 됐어 뭔가 알아낸 게 있습니까? 모든 걸 알아냈습니다 에? 뭐라고요? 농담이죠 놀란 레스트레이드가 물었다 난 그 어느 때보다 아주 진지합니다 충격적인 범죄가 저질러졌고 이제 나는 모든 걸 알아냈습니다 범인이 누굽니까? 홈즈는 명함 뒤에 몇 글자를 휘갈겨 쓰더니 레스트레이드에게 건네줬다 이게 범인의 이름입니다 빠르면 내일 밤까지는 체포할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내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어려운 사건이 아니면 내게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요 워슨 가세 레스트레이드는 기쁜 얼굴로 홈즈가 건네준 명함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우리는 성큼성큼 기차역으로 걸어갔다 이번 사건은 주홍색 연구나 내게의 서명으로 기록한 사건과 같이 원인에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며 추리를 해야 했네 그날 밤 베이커가 우리 방에서 홈즈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레스트레이드에게 전보를 보내서 범인을 체포하면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네 확인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 경감은 머리는 좀 둔해도 일단 목표를 정하면 불독처럼 집요하지 그 끈질긴 성격 덕분에 런던 경찰국에서 제일 가는 형사가 된 거고 아 그럼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네 중요한 부분은 해결했지 우린 범인이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비애자 중 한 명의 신원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 자네도 나름의 결론을 내렸겠지 내 생각에 자네가 의심하는 사람은 짐 브라우너 아닌가? 음 아니지 의심하는 정도가 아닐세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지 않은가 오히려 내 생각은 아주 명확하네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지 자네도 알겠지만 나는 아무런 정보도 없이 이 사건에 접근했어 그 어떤 가설도 세우지 않았고 현장에 가서야 관찰을 하고 추리를 이끌어냈네 우리가 도착해서 가장 먼저 본 것은 아주 평온해 보이는 비밀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어 보이는 거식량이었고 그리고 그녀의 두 여동생의 사진이었지 그 순간 소포가 두 여동생 중 한 명에게 보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 하지만 편견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 생각은 일단 접어두기로 했네 우리는 정원으로 나가 작은 노란색 상자 안에 든 아주 특이하고 흉측한 내용물을 봤어 상자를 묶었던 끈은 선원들이 배에서 돛을 깨밀 때 사용하는 재료였는데 그 끈을 보자마자 바다 냄새가 풍겨오는 것 같더군 끈의 매듭도 선원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었고 소포를 보낸 것 또한 항구였네 남자의 귀에는 귀걸이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귀걸이 하는 남자는 대부분 선원들이지 그러니 이 비극적인 사건과 관련된 인물은 선원일 거라는 확신이 들더군 그리고 소포에 적힌 주소를 살펴보니 미스 S. 커싱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커싱량의 이니셜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다른 동생 중 한 명의 이니셜일 가능성도 있었네 그렇다면 완전히 새로운 방향에서 조사를 새로 시작해야 했지 그래서 좀 더 정확히 알아보려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간 거야 내가 커싱량에게 이번 일은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을 하려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네 덕분에 우리 조사 범위를 상당히 좁힐 수 있었지 왓슨, 자네도 의사니까 잘 알겠지만 신체의 어떤 부분도 인간의 귀만큼 생김새가 제각각인 것도 없을 거야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특징 있는 귀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귀와 구분이 되지 작년에 발간된 인류학 저널에서 그와 관련된 두 개의 기사에 밑줄을 쳐넣은 걸 자네도 봤을 거야 그래서 상자 안에 들어있던 귀를 전문가의 눈으로 해부학적 특징을 주의깊게 살펴봤지 그런데 커싱량의 귀를 보니 방금 관찰했던 귀와 정확하게 일치하더군 그러니 내가 놀랄 수밖에 절대 우연일 리 없었네 짧은 귓바퀴, 넓적한 귓볼, 안쪽의 연골 모양까지 어딜 보다 본질적으로 같은 귀였어 우선 그녀의 동생 이름이 사라였고 최근까지 같이 살았으니 어떻게 이런 실수가 일어났는지 그 소포가 누구에게 배달된 것인지 확실해졌네 그리고 우리는 셋째 동생과 결혼한 그 선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가 한때는 사라와 사이좋게 지냈고 실제로 그녀가 동생 부부와 살기 위해 리버풀로 이사까지 갔다는 얘기를 들었네 하지만 말다툼 후 그들은 헤어졌고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다고 하니 브라우너가 사라에게 소포를 보냈다면 당연히 사라의 예전 주소인 언니와 같이 살았던 주소로 보냈겠지 이제 문제는 슬슬 해결이 되기 시작했네 우리는 그 선원이 충동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그는 자신의 아내와 더 가까이 있길 원해서 좋은 직장을 벌었다는 건 잔해도 기억하지 또 대단한 술꾼이기도 했지 아마 살해당한 사람은 그의 아내와 다른 선원이었을 거야 물론 질투가 범행의 동기가 됐을 테고 그런데 왜 사라 커싱 양에게 살해 증거를 보냈을까 이 비극을 초래한 사람은 사라 그녀 때문이었을 걸세 그녀가 리버풀에 사는 동안 원인을 제공했을 거야 브라우너가 타는 배는 펠파스트, 더블린, 워터포드에 정박을 하니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 메이드이호에 승선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소포를 보낼 수 있는 첫 번째 장소는 펠파스트가 되겠지 그리고 두 번째 가설도 있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아 어쨌든 확인해보기로 했네 그건 메리를 좋아하던 누군가가 브라우너 부부를 죽였다고 가정을 해본 건데 그렇다면 남자의 귀는 남편 것이 되겠지 이 가설에는 허점이 여럿 있지만 생각해볼 수는 있지 그래서 리버풀 경찰서에 있는 친구 엘가에게 정보를 보내 브라우너의 부인이 집에 있는지 브라우너가 메이드이호를 타고 떠나고 떠났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네 그런 다음 사라양을 방문하기 위해 우리는 월링턴으로 갔어 먼저 그녀의 귀가 다른 자매들과 얼마나 닮았는지 궁금했네 물론 그녀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를 줄 수도 있었지만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어 클로이든 전체가 이 사건으로 들썩였으니 그녀도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을 테고 그녀만이 그 소포가 누구에게 보내졌는지 알고 있었겠지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었다면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었다면 벌써 경찰에게 연락을 했을 걸세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래도 그녀를 만나보는 것이 내 의무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간 거네 그런데 그녀가 뇌염에 걸려 알아 누웠다니 그 소포가 꽤나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 그녀는 그 소포의 의미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게 확실해졌네 하지만 그녀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어 엘가에게 부탁한 답이 경찰서에 도착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이보다 더 결정적인 답은 없을 걸세 브라우너의 집은 사흘 전부터 닫혀 있어서 이웃들은 그녀가 친척집을 방문하기 위해 남부로 내려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브라우너가 메이데요를 타고 바다로 나간 건 해운사에서 확인이 됐고 내 계산대로라면 내일 밤 템지강에 도착을 할 걸세 그가 도착을 하면 둔하지만 결단력 있는 레스트레이드를 만나게 될 거야 그럼 아직 알려지지 않은 범죄가 낱낱이 드러나겠지 셜록 홈즈의 예상은 적중했다 이틀 후 레스트레이드 경감으로부터 짧은 편지와 타이핑된 여러 장의 서류가 든 두툼한 봉투를 받았다 레스트레이드가 이를 잘 처리했군 뭐라고 썼는지 궁금할 테니 읽어보겠네 험즈씨 우리가 세운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어 우리라는 표현이 꽤 괜찮군 안그래봤은? 어제 저녁 6시 엘버트 선착장에 가서 메이데이 호에 올라탔습니다 조사해보니 제임스 브라우너라는 승무원이 탑승을 했지만 항해 중에 이상한 행동을 해서 선장이 그를 임무에서 배제했다고 합니다 선실로 내려가 보니 브라우너는 머리를 양손에 묶고 고개를 숙인 채 몸을 앞뒤로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체격이 크고 힘이 세보였고 거무스름한 피부에 면도를 깨끗이 했는데 우리를 도와 가짜 세탁물 사건에 도움을 준 엘드리즈가 생각이 나더군요 그는 우리가 경찰이라는 걸 알게 되자 펄떡 일어났고 나는 근처에 있는 두 명의 경찰을 부르기 위해 호루라기를 입에 물었는데 그는 저항할 마음이 없다는 듯 두 손을 조용히 내밀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브라우너를 유치장으로 데려가면서 혹시나 다른 증거가 있을까 싶어 그가 가지고 있던 괴짝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선원들 대부분이 지니고 있는 크고 날카로운 칼을 제외하면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하던 경위에게 브라우너가 모든 진실을 털어놨으니까요 속기사가 기록한 진술서 중 일부를 사본으로 보냅니다 이번 사건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주 간단한 사건이라는 게 증명됐지만 조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스트레이드 흠 간단한 사건이었다고? 홈지가 말했다 처음 이 사건을 협조해 달라고 했을 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진 브라우너의 진술서를 읽어볼까 이건 쉐도우의 경찰서에 몽고멜의 경감 앞에서 한 그의 진술인데 녹취 형태로 쓰여져 있다는 게 마음에 드는군 할 말 있냐고요? 예 많습니다 모든 걸 털어놓겠습니다 교수형을 내리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관심 없습니다 그날 이후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어요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는 한 제대로 잘 수 없을 겁니다 가끔 그의 얼굴이 떠오르지만 그녀의 얼굴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자는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있지만 아내의 얼굴은 놀란 표정이에요 아... 가엾은 사람 사랑으로 가득했던 얼굴에서 살기를 느꼈을 테니 놀란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사라의 잘못입니다 모든 것이 부서진 남자의 저주가 그녀를 망가뜨리고 그의 피를 썩게 할 겁니다 그러나 내 죄까지 탓하는 건 아닙니다 난 술을 마시면 짐승처럼 변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나를 용서했을 겁니다 그 여자가 우리 일에 끼어들지만 않았다면 아내는 닻줄에 걸린 밧줄처럼 내 옆에 딱 붙어 있었을 거예요 사라커싱은 나를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내가 사라의 몸과 영혼을 합친 것보다 진에게 찍힌 아내의 발자국을 더 사랑한다는 걸 알았을 때 그녀의 사랑은 독을 품은 증오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세 자매였어요 첫째 수자는 마음씨 좋은 여자고 둘째는 악마였고 셋째는 천사였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사라는 서른세 살이었고 메리는 스물아홉 살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가정을 잃었을 때 나는 매일매일이 행복했고 리버풀 전체에서 나의 아내 메리만큼 더 아름다운 여인은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라에게 일주일간 놀러오라고 초대를 했죠 그런데 그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어느새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 당시 저는 금지를 한다는 표시로 파란 리본을 달고 있었고 저축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저는 주말이면 집에 있었고 가끔 선박에 짐을 싣기 위해 정박을 할 때면 일주일 내내 집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라를 자주 보게 됐어요 그녀는 날씬하고 키가 컸으며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매력적인 여자이면서도 영리하면서도 음흉한 면이 있었습니다 눈빛은 부시돌에서 튀기는 불꽃처럼 반짝였죠 하지만 메리와 함께 있었을 때 그녀를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신께 맹세해요 때때로 그녀는 나와 단둘이 있거나 함께 산책을 나가길 원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저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배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는 없고 사람만 있더군요 메리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애는 계산할 게 있어서 나갔어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조바심이 나서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짐 메리 없이는 단 5분도 견딜 수 없어요? 잠시라도 나랑 단둘이 있는 게 그렇게 불편해요? 정말 섭섭하네요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사라가 내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마치 열이 난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저는 사라의 눈을 들여다보다가 순간 모든 걸 깨달았죠 저나 그녀나 말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요 나는 얼굴을 찡그리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서 있더니 손을 들어 내 어깨를 두드렸어요 흥! 한결같은 남자네 그녀는 조롱하듯 웃으며 방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사라는 그때부터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저를 미친 듯이 미워했어요 아, 그런데도 우리 집에 머물게 놔뒀다니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죠 하지만 메리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전과 다를 바 없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메리에게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녀는 뭐든 잘 믿는 순진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의심이 많아졌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내 편지가 누구에게서 왔는지 내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는지 시시콜콜한 것까지 모두 의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이상해지고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니 아무것도 아는 일로 끊임없이 다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상황이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사라는 그날 이후 나를 피해 다녔지만 메리와는 딱 붙어 지냈어요 나중에서야 사라가 계획적으로 아내의 마음이 내게 멀어지게 음모를 꾸몄다는 걸 알았지만 그때는 바보처럼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 후 파란 리본을 끊고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아내라면 그러지 말라고 말렸을 텐데 오히려 메리는 나에게 혐오감을 갖게 됐고 우리 사이는 점점 더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렉페어 버런이 끼어들면서 상황은 몇 천배나 더 나빠졌습니다 그가 우리 집에 온 것은 사라를 보기 위해서였지만 곧 우리 부부와도 친해졌습니다 그는 어딜 가든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는 성격이었고 잘난 척하긴 했지만 늠름하고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세상의 절반을 여행했고 그가 본 것들을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는 선언이었지만 아주 예의발랐죠 그는 한 달 동안 우리 집을 들락날락했는데 그의 상냥하고 교활한 태도가 해를 끼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무언가 의심스러운 일이 일어났고 그날부터 저의 평화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건 아주 사소한 일이었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들어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아내가 무척 반가운 표정을 짓고 있다군요 하지만 나라는 걸 알자 반가운 기색은 사라지고 곧 실망한 표정이 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내는 내 발자국 소리를 알렉의 소리로 착각을 한 거죠 그를 만났다면 그 자리에서 죽였을 겁니다 화가 나면 나는 미친놈이 되어버리니까요 내가 화가 난 걸 알자 그녀는 내 팔에 매달렸어요 짐 이러지 말아요 사라는 어딨지? 부엌에 있어요 저는 사라를 부르며 부엌으로 들어가 말했습니다 다시는 앨런을 집에 들이지 말아요 왜 안 되죠? 내가 싫으니까 내 친구가 이 집에 올 수 없다면 나도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겠네요 마음대로 마음대로 하지만 베어버린이 다신 내 집의 얼굴을 들이밀면 그 자의 귀를 잘라 기념품으로 당신에게 보내주지 사라는 겁먹은 얼굴로 나를 많이 쳐다보더니 그날 밤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모르겠어요 사라가 우리 부부를 괴롭히려고 악마 같은 짓을 한 건지 아니면 아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부추겨서 내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라는 우리 집에서 두어 블럭 떨어진 근처에 집을 얻어 선원들에게 하숙을 쳤고 페어버린은 그곳에 머물렀어요 메리는 그곳에 종종 차를 마시러 갔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자주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저는 그녀의 뒤를 쫓아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가자 비겁한 페어버린은 뒷마당 벽을 넘어 도망을 치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다시 한번 그 자와 같이 있는 걸 보면 죽여버리겠다고 했고 하얗게 질려 벌벌 떨며 우는 아내를 끌고 나왔습니다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사랑의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죠 나는 괴로움에 계속해서 술을 마셨고 아내는 역시 점점 더 저를 경멸했어요 사라는 리버풀에서 생계 유지가 어렵게 되자 제가 알기론 클로이든에 있는 언니와 함께 살기 위해 돌아갔습니다 저와 아내 사이에는 별다른 변화 없이 지내다가 지난주에 마침내 비극이 찾아왔죠 비극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나는 일주일간의 왕복 항해를 위해 메이드이호에 올라탔지만 배에 문제가 생겨 12시간 동안 항구에 정박해야 했어요 그래서 나는 배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갔죠 아내가 다시 돌아온 나를 보면 반가워하길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 근처를 걷고 있는데 마차 한 대가 내 옆을 지나갔고 그 순간 배어버럼과 아내가 나란히 앉아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 길거리에서 내가 자신들을 지켜봤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 순간부터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고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꿈만같이 희미합니다 저는 최근 술을 더 많이 마셨는데 그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머릿속에 망치가 들어있는 것처럼 쿵쿵 울리지만 그날 아침에는 나야가라 폭포가 내 머릿속에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난 곧장 마차를 잡아타고 그 마차를 뒤쫓았습니다 굵은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었죠 하지만 달리는 사이에 조금 제정신이 들어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마차는 기차역에서 멈췄고 매표소에는 사람들이 많아 가까이에서 뒤쫓을 수 있었습니다 뉴 브라이트닝 표를 사더군요 나도 같은 표를 사서 그들보다 색한 뒤 객차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그들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지지 않고 뒤쫓았어요 그들이 보트를 빌리더군요 날이 더웠으니 물놀이가 시원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내 손에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안개가 약간 끼어 있어 이 300미터 이상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트를 빌려 그들을 쫓아갔어요 그들의 배가 희미하게 보였지만 그들의 배도 내가 탄 배와 속도가 비슷해서 한참을 가서야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안개가 우리 주위를 휘감았고 그 가운데 우리 세 사람이 있었어요 세상에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보트에 누가 타 있는지 봤을 때 그들의 표정을 잊을 수 있을까요? 아내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자식은 내 눈에서 살기를 느꼈는지 미친 사람처럼 욕을 해대며 노릴들어 내게 내리쳤습니다 나는 그걸 피해 몽둥이로 녀석의 머리를 내리치자 그 자의 머리는 달걀처럼 으스러지더군요 내가 미쳐 있었지만 아내가 그런 행동만 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녀를 용서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자식을 팔에 안고 알렉! 애기라고 울부짖었어요 나는 다시 몽둥이로 내려쳤고 아내는 그 녀석 옆에 쓰러졌습니다 나는 피를 맛본 야수와도 같았어요 사라가 거기에 있었다면 그녀 역시 그들과 같이 누웠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칼을 빼들고는 자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사라가 자신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떤 기분일지 생각하자 희열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시체를 배에 묶고 널판지 하나를 뜯어내 배가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배를 빌려준 주인은 안개 속에서 그들이 방향을 잃고 바다로 떠내려갔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육지로 돌아와 몸을 씻고 다시 메이데이호에 승선을 했어요 그리고 그네 저녁 사라커싱에게 보낼 소포를 만들었고 다음날 벨파스트에서 그것을 보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교수형을 내리든 말든 당신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미 나는 엄청난 벌을 받았으니까요 눈을 감으면 나를 노려보는 두 사람의 얼굴이 보입니다 제가 안개 속에서 불쑥 나타났을 때 나를 바라보던 그 표정 그대로 말입니다 나는 그들을 단번에 죽였지만 그들은 나를 천천히 죽이고 있어요 만일 하룻밤만 더 지났어도 나는 완전히 미쳤거나 아침이 되기 전에 죽어 있었을 겁니다 나를 독방에 가둘 건가요? 제발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내가 받는 고통을 당신도 당할 겁니다 왓슨 이 사건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홈즈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대풀이 되는 불행과 폭력과 공포로 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사건에는 비련적인 교훈이 있는 것 같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우연이란 얘기인데 도저히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거든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영원히 대답할 수 없을 것 같군 이승들의 재생의 이성으로는 영원히 대답할 수 없을 것 같네 한글자막 by 한효정